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말이었고 또 연초고 하니까 알코올 컨섬션이 조금 높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알코올 컨섬션에 대해서 취했을 때 상태?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표현들을 좀 가져와 놨는데요. 각 표현당 설명을 짧게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클립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좀 따라 하시고 듣는 것도 익숙해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휘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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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데요. 요거는 조금 화가 났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m so pissed.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달아볼게요. 내 sermon is pissed 하면은 이게 화가 났다는 뜻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취했다는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맥에 따라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펍을 갔는데 아, 피치스 already pissed. 피치스 피스트리에. 이런 말을 누가 했으면 어떤 싸움이 있지 않았던 이상은 걔 먼저 갔어. 걔 좀 취했어. 벌써 취했어. 요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 화가 났다는 피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피스트 오프가 그 full expression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쓰시는 건데 off 같은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someone is pissed 라고 하셔도 되고 someone is pissed off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화가 났다는 말을 할 때 쓰실 수 있는 거고요. dude, what the hell? ranchel is still so pissed at me. dude, what the hell? ranchel is still so pissed at me. dude, what the hell? ranchel is still so pissed at me. 네, 여기서 파생하는 게 또 있는데요. piss off. piss off. piss off. 요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절로 좀 가라는, 뭐 꺼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에 되게 순한 버전이 go away. go away. go away. 이거예요. 요거는 정말 순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보다 조금 외운 버전? 이 piss off. piss off. piss off. 근데 요거는 좀 절로 가라는 어트보다는 꺼지라는 어트가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 piss off. piss off. piss off. piss 같은 경우에도 다르게도 쓸 수 있어요. piss a. piss a. piss a. 요렇게 y를 붙여가지고도 쓸 수 있는데요. 요것도 뭐 누가 엄청 짜증이 나 있는 상태라던가 좀 화가 난 고런 상태라 이렇게 말할 때도 써요. 요거는 뭐 get pissy on somebody in a pissy mood 이렇게 좀 응용을 하셔가지고 쓰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알달달한 상태에 좀 완전 취한 건 아니고 약간 취기가 옳은 상태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실 때는 ti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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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표현을 쓰시면 되세요. what's the morning's tipsy? I'm a bit tipsy. 요러면 나 조금 취기가 올랐다. 아직 취한 건 아닌데 아 조금 올라왔어. 요런 뜻이 되는 거고요. I'm really tipsy 하면은 좀 취한 정도가 되겠죠. But I'm really late. 어떻게 되시길 바래? oh god Like I feel a bit tipsy like that was quick literally in like 5 or 10 minutes I felt tipsy and that's pretty quick for like alcohol to hit you. 생각했을 때, 나 좀 팁시해, 그는 시간이 좀 더 팁시해 5-10분 동안 팁시해, 그는 그냥 팁시해, 그는 일로 잘 팁이 흘러져야 생각했을 때, 나 좀 팁시해, 그는 그냥 팁시해, 5-10분 동안 팁시해, 그는 그냥 팁시해, 그는 일로 잘 팁시해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취했지만 취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I'm a bit tipsy 해도 막 눈을 진짜 못 뜰 상태로 이래도 I'm a bit tipsy 이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런 뜻이라고만 알아두시고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상태로 확인을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뭐 이제 취한 거를 말할 때는 이거는 조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Drunk, drunk, drunk 요건데 이거는 조금 가장 흔한 거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Someone is drunk, I'm a bit drunk 이러면은 누군가 취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알딸딸한 상태보다는 정말 취기가 올라왔을 때 취한 상태를 표현할 때 drunk라고 하는 거고요. So for whatever reason Drunk Kathleen Thought that was the funniest thing She had ever seen. So for whatever reason Drunk Kathleen Thought that was the funniest thing She had ever seen. So for whatever reason Drunk Kathleen Thought that was the funniest thing She had ever seen. 이제 그냥 취한 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의 높은 레벨 완전 만취 만취 레벨 있죠. 만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표현은 Wa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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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Someone is wasted 하면은 진짜 완전 만취였다. 완전 진짜 끝까지 마셔가지고 만취였다. 너무 힘든 상태 Someone is wasted 지금 그 현 상태를 말하는 거면 야 걔 갔어. 걔 이미 취해가지고 만취한 상태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I was wasted yesterday 하면은 어제 완전 만취였어. Wasted 같은 경우에는 낭비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Wasted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상태가 완전 바닥을 치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랑 또 비슷한 거는 이게 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만취해가지고 완전 기절한 상태 그 초죽은 상태 해머 하면은 망치잖아요. 하면은 망치로 좀 내려 이렇게 된 상태 좀 찌부된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만취해가지고 찌부된 상태 좀 널부러져가지고 진짜로 기절했을 수도 있고요. 취해가지고 아무튼 만취한 상태 그거를 Wasted 혹은 Hammered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술 취한 상태들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 배워봤는데요. 영상 클립들처럼 많이 쓰이니까 그 클립들 많이 보시고 들으시고 따라 하시면서 입에 착착 붙을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헷갈리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끝!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줘요! 우와i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